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료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라든지 대저가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종교하게 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주시고 또 새해 첫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준비가 되어짐으로 영적 결과와 응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 나올 정도라면 최고의 그런 영적 준비가 되어지시고 있는 것이죠 새해 어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결단과 다짐을 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또 말씀에 상관없이 세운 계획은 다 바벨탑과 같다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근본이 먼저 치유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근본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주 현장 예배에 온전히 성공할 때 우리는 영적 성장과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의 참 평안과 또 만족과 기쁨과 또 참 누림과 응답을 이제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바로 마가 다락방 현장에 임했습니다 그 현장에 모인 120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이 52주 강단 말씀 현장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말씀 성취와 그리고 25 응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암호수 9장 12절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란 그런 원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37 보구마의 플랫폼 바로 이 본당을 중심으로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사천망대 운동과 또 237 치유 운동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전 성도가 함께 스타트만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인 1조가 2천 개 넘게 구성이 되었고 이제 이 3인 1조를 통해서 장단기 결석자와 불신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스타트라는 것은 시작이란 말이죠 만이라는 것 아닙니까 채운다는 거잖아요 가득 그러면 가장 먼저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충만한 게 스타트만의 시작입니다 뭘 누가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 충만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종교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2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24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드린 비전 기도문을 보면서 교회와 현장을 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25의 응답이 오고 내 능력과 수준을 초월한 응답이 오고 그리고 이제 영원의 작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초월적인 응답을 누리면서 올 한해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주역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보가 어떤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막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리고 건강이 병이 났고 자식 잘 되고 이 기쁨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지만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선 1장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하기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빌립보선 말씀을 끊어서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도바울이 오늘 이번 주 강단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빌립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 전파의 진전이 되는 삶 자체가 바로 사도바울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직회당에서 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또 감사하게 새 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예배 끝나고 그 새 가족분을 만나서 제가 직접 또 보금을 전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자세히 풀어드리면서 또 십자가도 그리면서 이제 보금을 증거하고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정확한 체계적으로 보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참 이렇게 놀라시면서 그 종이 이제 가져가겠다 그래서 아 감사하구나 뭐 제가 뭐 말을 잘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제가 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설령 제가 아무리 말 잘한들 성령 역사 안 하시면 그 영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시위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판결이 나면 더 이상 상소를 할 수 없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는데 결국 여기서 판결은 두 가지로 나오게 되죠 하나는 무죄 하나는 사형 그런데 이제 바울은 무죄로 풀려나면 자유롭게 다니면서 보금을 증거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사형선고를 받으면 순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또 종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밀레도 지역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청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장로들은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보금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표현은 살든지 죽든지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전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생사를 초월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 19절의 말씀처럼 말씀처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서 중요한 건 뭐냐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설령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393의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3의 기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393의 기도 처음에 삼은 바로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럼 아홉 가지는 이제 보좌의 능력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사 1장에 원래 주셨던 1장 2장에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만 역사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면서 이제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그리고 랩런트와 부교육자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응답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런 이제 393의 기도를 늘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오력을 주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환경과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 뒤집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함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고 이제 만국을 기업을 얻는 증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금에 합당한 삶입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헬라우로 폴리투에스데인데 바로 시민답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빌리포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빌리포에 살면서도 피지배층이 아니라 지배층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법의 보호를 받고 그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형벌도 막 이렇게 면제받고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도 안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황제에게 상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제 로마 빌리포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천국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과 비교가 되겠냐는 것이죠 이제 이 천국 시민권은 뭡니까 이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고 보좌의 축복 또 이 땅에서 이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흙 안 꽂고 이런 엄청난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금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바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보금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한다는 것은 함께 경주한다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얼마나 원니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인 1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어제 보니까 주보에도 자세히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방향 따라서 우리 3인 1조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3인 1조가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서로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하면서 3인 1조가 먼저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그럼 만나서 뭐합니까 서로 이제 강단 말씀 포럼하고 이런 현장의 포럼을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죠 같이 그러면서 그 대상자가 교회로 왔을 때 그 대상자를 또 섬김으로 같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인 1조가 먼저 만나서 교제하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먼저 영적 성장의 시스템이 이제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금에 합당한 삶은 이제 핍박이나 환란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담대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금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스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또 광야길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곱 랩런트들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낭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세계산업인 대회 그리고 요즘 우리 본부 말씀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보좌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 앞에 큰 장벽들을 넘어서라는 거죠 믿음으로 넘어서라 그래서 이제는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분명히 믿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너무 쉬운 건 넘어가고 깨랑 설탕이랑 섞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너무 쉬운 건 넘어가고 깨, 달음, 달다 참 단임 목사님이 너무 재밌는 걸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새를 맞이하면서 그럼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지식, 세상에 좋은 정보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부동산 정보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52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강단 말씀과 24시 소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인 응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제 깨우침의 단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천망대운동이고 바로 237치운동입니다 디모델에서 2장 사제를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언약 성취의 영적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